우즈라이프 안녕하세요 우즈베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찍었던 잇츠 라이브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바로 그 잇츠 라이브에서 저희가 밴드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불렀던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베이비베이비가요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7월 8일 목요일 6시 드디어 음원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베이비베이비를 선곡한 이유는요 저희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고 명곡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의 베이비베이비 음원이 잇츠 라이브 영상 중에 처음으로 발매되는 음원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발매될 잇츠 라이브 음원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우즈소녀가 부른 베이비베이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우즈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